피부가 건조하다고 느끼게 되면 여러 종류의 화장품을 더 빠르게 내고 접촉되는 화장품 성분의 종류가 이렇게 많아지면서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겨울철에 피부 트러블로 오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건조해서 트러블이 생기는 줄 알고 그 위에 팩이나 추가적인 화장품을 사서 계속 바르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겨울철에 트러블이 생기는 이유와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겨울철에 트러블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겨울철에 화이트헤드, 즉 피지가 올라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피지가 곰게 되면 일종의 여드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겨울철에 화이트헤드, 여드름이 생기는 것이 건조해서 생기는 것으로 내가 보습을 잘 안 해줘서 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겨울철에 피부는 땡기고 건조한데 피부에 뭐가 올라오니? 주변에서 건조해서 생기는 거라고 하면서 유분기 있는 것만 계속 이렇게 여러 종류를 겹겹이 바르면 피지의 배출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겨울철은 날씨가 춥고 실내는 난방을 빵빵하게 틀어서 건조하기 때문에 피부의 건조함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은 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피부가 붉어진다거나 갈라진다거나 피부 장벽이 손상받는다거나 간지럽다거나 하는 현상은 겨울철에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화이트헤드가 증가하고 여드름 같은 뾰루지가 증가하는 것일까요? 화이트헤드, 여드름이 증가하는 이유를 살펴보기 위한 첫 번째 고려사항은 바로 온도입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온도 1도당 피지 분비율이 10% 정도씩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여름이 온도가 높고 겨울이 온도가 낮으므로 피지 분비량이 적을 것 같은데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뵈면 겨울에 피지 분비량이 결코 적지 않고 더 증가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름철에 외부에 30도 이상 계속 높은 피부 온도를 유지하기보다 냉방이 되는 21, 22도에 있는 경우도 많고 또 겨울철에 피부가에 내원하시는 주로 여성분들을 보면 사실 영하에 가까운 외부 온도에 피부 온도가 계속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25도, 26도의 따뜻한 실내 온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외부 온도가 피부 온도랑 이렇게 같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중요한데 바로 두 번째는 습도입니다. 가을, 겨울철이 되면 건조하게 되는데 외부 습도가 낮을수록 피부의 피지 분비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 몸이 외부가 너무 건조하니까 내 피부 안에 수분을 잘 가둬놔야 되겠다라고 해서 보상성으로 피지라는 이 기름막을 더 분비해서 피부를 보호하게 하려는 메커니즘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유분기가 있는 화장품으로 인한 모공의 막힘입니다. 피지양은 온도와 습도 때문에 증가하는데 피부 내의 수분량은 감소하므로 겨울철에는 더 땡기게 됩니다. 이러한 건조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분기가 있는 보습제를 여러 번 덧바르게 됩니다. 물론 겨울철같이 피부가 건조할 때 유분기가 있는 보습제를 바르는 것은 좋고 또 중요합니다. 하지만 피지 발달이 많은 부위에 코메도제닉한 물질들이나 유분기가 많은 제품들을 여러 종류를 덧바른다면 증가된 피지의 분비가 원활하지 못하게 되어서 화이트헤드가 증가되고 또 성인 여드름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겨울철 트러블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내 온도를 적절하게 틀어놓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겨울철에 피부과에 오시는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피부 온도가 낮은 상태로 있기보다는 실내에 주로 있고 또 난방으로 인해서 피부 온도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발에 땀이 날 정도로 난방을 세게 틀어놓는 분들이 계신데 피부 자체를 건조하게 해서 생기는 문제들도 있지만 이 피지 분비량을 또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피부의 수분이 증가할까요? 한 5, 6년 전부터 여러 논문들에서 물을 어느 정도 이상 꾸준히 섭취한 군에서 피부층의 수분량을 측정한 결과 유의미하게 피부 수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보습제는 첫 번째, 물을 빨아당기는 함습제와 두 번째, 물이 나가지 못하게 가두는 밀폐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물을 빨아당기는 함습제만 계속 백날 발라줘도 피부 내에 수분이 너무 적게 되면 빨아당길 물 자체가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겨울철에는 의무적으로라도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평소 진료 중에만 물을 거의 1.5L 이상씩 매일 마십니다. 물 맛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지만 그 중에 하나는 피부의 수분 공급을 위해 마시는 이유도 있습니다. 혹자분들은 화장실을 많이 가서 불편하지 않냐고 하시는데 전 그것을 그냥 운동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이 영상을 보시는 피부심 구독자분들도 수분 섭취를 좀 많이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세 번째는 가습을 잘하는 것입니다. 가습을 잘하는 것은 피부 수분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 앞에서 설명했듯이 외부가 건조하게 되면 보상성으로 피지 분비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피지량이 증가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잠자는 시간, 긴 시간 동안은 겨울철에 반드시 가습기를 하고 주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화장품을 여러 종류 바르는 게 아니라 한두 개를 피부 타입에 맞게 선택해서 자주 발라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예전부터 굉장히 강조하는 것인데 우리 피부가 건조하다고 느끼게 되면 여러 종류의 화장품을 덧바르게 되고 접촉되는 화장품 성분의 종류가 이렇게 많아지면서 피부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유분기가 많은 제품들을 한 번에 여러 겹 바르는 경우에 모공의 막힘 현상을 더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시술 중에 모든 환자분들에게 첫 번째, 화장품의 개수를 줄이되 두 번째, 똘똘한 애들을 선택을 해서 세 번째, 자주 바르도록 하는 습관부터 바꾸어 놓는데 처음에 어떤 분들은 원장님, 그렇게 줄여서 바르니까 촉촉한 느낌이 안 들어서 싫어요. 원장님, 제가 OO브랜드 엄청 비싸게 사놓은 게 있어서 아까워서 안 돼요. 이런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습관 자체를 화장품을 줄여서 자주 바르도록 하면 피부 트러블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항상 매번 관찰하게 됩니다. 그럼 피부과에서 해줄 수 있는 겨울철 트러블 해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그네스를 통한 선별적인 피지 파괴입니다. 모공의 크기와 정비례하는 것은 바로 피지의 양입니다. 우리가 백열등의 얼굴을 비춰보면 얼굴에도 모공이 넓은 부위가 특정 부위에 존재하고 그 부위에 화이트헤드가 증가하고 또 성인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겨울철에 여드름이 생기면 무조건 로아큐탄 같은 피지 억제제를 복용하고 피부가 너무 건조해져서 오히려 건조해서 생기는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겨울철에는 특히 이렇게 피지 부위가 많은 부위만 선별적으로 파괴해 주는 것이 피부 트러블을 막는 지름길입니다. 아그네스는 여드름의 원인이 되는 피지샘에 선택적으로 열을 가해서 피지샘을 파괴시키는 원리이므로 피부 표면에는 손상을 거의 안 줘서 겨울철에 피부 장벽이 약한 사람들에게도 특별한 장벽 손상 없이 안에 피지만 선별적으로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의 경우에도 겨울철이 여름철 보다 아그네스를 통한 피지 파괴술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두 번째는 피부 안에 수분을 공급해 주는 시술, 즉 히알루론산입니다. 진피의 상층부터 중층까지 히알루론산 성분을 주입하여 수분을 끌어당기는 힘을 이용해서 이 진피층에 수분으로 이렇게 막을 만들어주는 과정을 해주면 앞에서 언급했던 아그네스루 피지를 이렇게 선별적으로 줄여주면서 이 피부 안에는 수분 공급이 되어서 이상적인 피부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토피나 건조증에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 피부에 수분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피부 질환의 치료 목적으로도 히알루론산을 피부 내로 주입했을 때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세 번째는 그 밖의 스킨 부스터인데 리주란 힐러나 주베룩 등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피부 재생이 도움이 되는 여러 주사제를 통칭해서 스킨 부스터라고 부르고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알려진 게 바로 이 리주란 힐러나 주베룩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 등을 피부 진피층 내에 투여를 해주면 겨울철 건조함으로 인한 피부의 손상을 회복하고 피부 결이나 유수분 밸런스, 피부 톤에도 도움을 많이 줍니다. 또한 주베룩은 제가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좋아하는 시술로 PLA, 즉 폴리디엘 락틱 액시드라는 물질을 피부 측에 투여해서 피부 속에 자기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물질입니다. 지금까지 겨울철 트러블이 생기는 이유와 해결법 그리고 피부과에서 해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연세더셀 피부과 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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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